자 두번째 곡 가겠습니다. 이현세인 오틀른입니다 하울리 졸리 contacts 하같이 할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는 모지를 걸어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불어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나라를 으 address 인생은 burn 우리나라 사랑 atsang 내 상사를 번망하니고 마음을 이루고 살려주자 아는 게 무언이냐고 아는 게 무언이냐고 날 내게 무시를 넣어라 이 희생은 바람받아 너들 다가지는 지도가 무로인 것을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 갈 거냐고 나에게 무시를 넣어라 인생은 바람받아 인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는 게 무언이냐고 인생은 바람받아 인생은 바람받아 인생은 바람받아 인생은 바람받아 polling 흉 cev anten 감사합니다.